네, 안녕하세요. 쇼미드의 정성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역 짱! 프로바이던스 이펙터용 케이블 솔더러이스 케이블 킷이에요. V206 시리즈입니다. V206 시리즈는요. 네 번째 플래티넘 링크 시리즈 모델인데 2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석으로 도금처리된 초고밀도 블레이드 쉴드하고 그리고 탄소 합침된 전도성 비닐 외피 뛰어난 전자기 노이즈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케이블이 2m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우 얇고 유연한 케이블로서 좀 활용도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오리지널 플러그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리지널 플러그예요. MP21하고 MP21L 네, 얘는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고 페달보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루즈닝 프로벤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풀리지 말라고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플러그의 느슨해짐을 방지하는 고유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회사에서 연주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적인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206 모델이에요. 얘는 20주년 모델이란 뜻이죠. 프로파이던스 이펙터용 케이블 솔더리스 케이블 킷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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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퍽